일부러 맞쌍을 두는건가 먼저 띄고 띄고 올라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자리에 뛰어보면 어떡해 아 화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병들이 너무 떠 있는데 그러면 병들이 너무 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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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없네 말아 먹을까 그랬나? 자 차대하고 들어와 주고 상이 좀 무섭긴 한데 이제 차가 돌겠다는 거구나 차가 돌겠다는 거구나 젠틀 한 번 빠지고 차가 이탈했을 때 상 뜨는 게 좀 아픈 거 같아요 여기에서는 0.5점 차이란 말이지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차 대 받겠습니다 묶어 놓을게요 별병대까지 하고 차 대 받고 호 넘어오고 중앙병이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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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합조를 해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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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득 한번 달라고 하고 자 아 일단 상장에 이렇게 넘어오면 공을 틀어버린다고? 마로 했으면 그러네요 마로 했으면 유통이네요 갈 데가 없네 그러네 밀겠습니다 0.5점 차이니까 병상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장군 이렇게 장군을 치면 어디로 가나 들어가나 자 일단 합병 해주고 독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리로 넘어가겠다는 거구나 마사타요? 마사타 하면 이걸로 먹고 밀고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그러네요 못 먹으니까 컷 좋은 운수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못 먹자 다음 입궁 아 농성님 어서오세요 한번 더 할게요 안 넘겼구나 먼저 당기고 끄고 이거 참 좋아하네 이거 그냥 치고 마사타 마가 일로 뜨는 수요 귀마일 때 하는 거라서 귀마일 때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합시다 더 달라고 하고 마다 달라고 하고 안주면 말고 일단 찾기를 확보하고 상척 막아주고 상척 막아주고 아 내 사선 사선 앞을 리고 있더니 못 잡았네 칭 사서 못 잡았으니까 세번째 줄 잡을게요 줄을 한번 달라고 해보고요 합조를 하면 넘겨서 넘겨서 이탈 시키고 차가 피하든지 조립 피하면 공짜니까 일단 상장 막아주고 상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공짜네 두려움 양거리니까 5밀도 괜찮네요 먼저 걸고 아 방금 얘 뺏겼으면 좀 피곤할 뻔했는데 5밀 좋네 5밀 아 상이 여기 뜨네 아 그러네 잡으면 되지 5밀 일단 잡고 차로 잡는다고 내가 그거를 야 삼키리 근데 안 잡을 수는 없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양포 분할을 해 버릴까 양포 분할하고 도망 안가면 죽습니다 이거 먼저 상을 걸고 야 뜨면 그냥 마대네 뜨면 그냥 마대에요 마대 마대 하고 한번 다음 이렇게 밀어서 상을 잡을게요 기포 빠져서 졸달라 아 차로 졸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걸 한번 쳐볼까 형을 먼저 띄우기 할까 먼저 장면을 칠게요 차가 죽은거 같은데 차로 잡느냐 포로잡느냐인데 포로잡는게 맞는거 같아 그리고 나서 얘가 뛰는게 지금 여기 뛰면 얘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을 먼저 치고 여기까지 뛰고 일단 사포가 걸려 있으니까 빠지고 상 먼저 달라고 할게요 막아 놓고 밀어야지 그래 이거한테 안 죽으니까 자 이건 상병 되니까 받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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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우 탄탄하다 너무 탄탄하네요 이렇게 하면 차대도 되고 모으고 얘 밀게요 아 상의 여기 뜨면 피곤하구나 일단 한 칸 땡기면 안되네 일단 벽 밀어 놓고 상뜻 띄워 놓고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일단 차장 하포로 올게요 하포로 상이 갈 곳이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상을 상병대 하겠습니다 일단 연겨놓고 상뜻 띄워 놓고 있는데 아 눌러놓을까? 4 옆에 붙이고 이제는 상이 뜨면 포가 이탈을 못해요 상 뜨는 수가 무섭네요 아 쳐버리네 뭐 치는구나 그러네 뭐 치는구나 일단 조율 달라고 하구요 공을 한번 틀어 줘야 되겠다 차장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공을 한번 틀고 여기 한번 붙어 볼게요 여기 한번 붙어 볼게요 그러면 상 달라 상 달라 또 상 달라 장군 포가 잡았네요 여기 못 들어오니까 장군 여기 눌러주고 차가 이탈하면 공 틀고 밀고 밀고 차가 이탈하면 여기가 공짜에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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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달라고 하고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죽은 거 같은데? 차를 먼저 쫓으면 밀고 이걸 기권 안하네? 아.. 이걸 기권 안하네? 조금 더 밀고 상장에 찾아. 끝났네요. 이제 기권 해야지. 이제는 기권 해야지. 세 판 연속, 지금. 넘기고. 넣고. 올라가고. 내가 먼저 치고. 내가 먼저 치고. 조금 고민 되네 두 칸 올라가서요 먹으면 그냥 밀고 올리겠죠 뭐 올려야지 뭐 당기면 아 차장이 들어오네 얘를 묶어 버리고 싶은데 자 일단 올리고 내리고 살았고 한 번 더 올리고 결국에는 병 하나 먹고 지금 병상대로 바꿨네요 얘를 달라고 주기 싫으니까 먹으면 여기 들어오는게 너무 불편하네 합조를 합병을 먼저 해 줄까 합병하면 안 좋네 이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으면 얘가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먹으면 얘가 이걸 치는다고 치고 아니 상관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마가 지키니까 자 이제는 상이 여기 떼오는 수가 여왕 별로네 안 빠져봐 자 받을게요 어쩔 수가 없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양수겸장이었네 여러분들도 Families 아직 면상에서 스트레스를 아직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양득을 주는건 주는건데 포로 먹으면 되는구나 포로 먹으면 되는구나 사과 하나도 없고 큰일이네 장군 나올거고 스스로 무너지시네 스스로 무너지시네 차대 해버릴게요 이거 차대 해버린 변수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마이스니까 차대를 안 받으시면 그러면 이걸 외통인거 같은데 먼저 올릴게요 주기 싫으니까 장군 먼저 치고 자기를 막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선수로 걸고 사 올려야 되고 사 올려야 내리던가 편하실대로 아유 왜 통해 아 포가 있구나 이게 뭐야 이게 포가 있구나 일단 그럼 넘겨서 차장 치면 말을 줘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긴 상 긴 상도 있네요 지금 이게 선수인가 아 아니구나 이거 선수구나 치면서 그냥 치면서 풀려버리네 포어 이탈하는게 별로 안 좋고 이제는 얘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가 떴으니까 차장 치면 돌아오면 되고 먹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야 전 2만 6천 7승 6패 7승 3패였네요 원래 7승 3패이면 플러스 4 아 9급 가기 바로 직전이었네 저한테 지금 4판 이번판까지 하면 4판 지는 거니까 9급 문턱에서 무너졌네요 똑같은 거 아닌가 아 계속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화가 풀리실 때까지 한번 아 이거 너무 양학 양학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전적이 엄청 많이 두신 분이네 뭘 또 인정해요 인정 민망하게 아 이거 참 피곤하다 이거 뭔데 나 지금 계속 같은 수에 당하는데 깨요 그냥 잡고 아 9급 9급 올라가실 분한테 제가 하하하 큰 실수를 실례를 보냈네요 이거 죽었죠 이거 그냥 5급 9급 6급 이쁜 9급 10급 10급 근데 면상 형태가 무너졌어요 이제 10급 잡고 10급 10급 11급 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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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공략해 주고 차 뜨고 차 끼를 확보하고 차 끼를 확보하고 차 끼를 확보하고 이게 먼저인 것 같고 4선 가야 되겠네 야 치고 장군 치면 치고 쳤을때 장군 치면 차가 죽네 그러네 아 못 치는구나 차가 있어서 차가 있었네 여기를 치겠다는 거구나 그럼 이제 상을 지킬게요 요거는 상을 지켜야 되고 여기 지키니까 내 차 여기 오면 상이 전진 아 맞다 공짜네 4선 지켜놓고 갔어야 되는데 4선 먼저 지킬게요 4선 지켜놓고 갔어야 되는데 20분 6선 5선 5선 5 5 5 5 1 5 안녕하세요 뉴스불태님 안녕하세요 여길.. 멱을 막아주고 한 번 밀게요 네 어서오세요 고속도로 장기에요 아 네 오늘은 좀 주말이니까 오래 하고 있습니다 자 쳤을 때 치면 별로 안 좋네 치는 건 별로 안 좋고 치는 건 별로 안 좋고 그냥 포가 뒤로 넘어가면 돼요 포가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밀고 먹었을 때 아니 먹고 넘어가면 다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 손흥민 경기요 중앙병 중앙병 쳐 놓고 중앙병을 밀려구요 아 우로 쓸고 아 우로 쓸고 아 우로 쓸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얜 또 뭐야 양차거리네 아 사이에 붙고 아 사이에 붙고 얘를 당겼어 아아 살을 붙이고 얘를 당겼으면 포가 너무 못 넘어가죠 맞네 그러네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면 저쪽 차를 주지 내가 다음 외통인데 구축차 주죠 얼마든지 외통인데 아 마가 있었네 이거는 치구요 차 잡고 어 맞네 땅길이구나 밀고 마 살리고 상도 걸려 걸리네요 결국엔 상 살리고 차가 먼저 걸리네 그러면은 상을 달라고 하고 내리고 내리고 넘어오면 그냥 뜨고 아 사올리고 포장보기 그런 수도 있었네요 명막아 놓고 포장 명막아 놓고 호 갇혀 있고 쪽으로 이처인데 마가 이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막아 잡고 밀 밀면 sozusagen 또 밀고 상 달라고 하고 상이 일로 들어오나 그러네 걸쳐도 마음역을 스스로 막아주면 이건 포 주고 포 안 줘도 되나? 포 안 줘도 되나? 마가 죽으니까 지금 다음 외통이네요 상대 예를 위해서 병으로 포 안 줘도 되나? 포 안 줘도 되나? 포 안 줘도 되나?